네 오늘은 3과 bringing cellphones to school에서 48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핑크반 1,2반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고 해석까지 해주겠습니다. 네 송영호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하루에 16단어씩만 외워도 혹은 오늘은 13단어밖에 없는데 이 정도씩만 외워도 중학교 시험은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은솔이부터 인플레턴트 중요한 것 둘 다 어레이즈 항상 체크 뭐뭐를 확인하고 워리 걱정하다 S 누구누구만큼 에브리 니즈 편안하다 결혼체험 부모 2컵 마냥 시추에이션 상황들 느끼는 미스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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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. 와 잘 읽어줬네요. 1,2반 학생들이 미스터라 미스터라 미스터라